안녕하세요. 산 너머 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40대 초반 평범한 남자 회사원입니다. 구부 듣고 원하는 것을 구해도 얻지 못해서 겪는 고통을 겪어보셨습니까? 요즘 사는 거 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저만큼 황당하다 못해 충격적인 일을 겪은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다양한 사연을 듣다 보니까 조금 위안이 되기도 해요. 세상에 나만 이렇게 힘든 건 아니구나 싶은 마음에 희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내 곧불이 남의 중병보다 더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딱 그런 심정이에요. 주변에서 제 소식을 듣고 나면 위로해 주는 말로 더 큰일 안 겪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 라는 말을 해줍니다. 문제는 이런 말이 조금 더 위로가 되질 않는다는 거죠. 진심으로 위해준 마음이 배신당하니까 마음의 상처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남은 삶을 조금이나마 편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들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동생들을 키우시느라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만 하셨죠. 특히 저희 어머니는 늘 남의 편이었던 아버지 때문에 걱정을 내려놓을 새가 없었어요. 우죽하면 어머니가 장남인 제가 대학생이 됐을 때 이런 하소연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난 삼남매 키우면서 애들 사고 칠까봐 걱정한 적은 없는데 네 아빠가 어디서 보증이라도 설까봐 얼마나 무서웠나 몰라 너희들이 사고 한 번 안 치고 잘 커줘서 난 정말 자식들 보고 살았어 어머니의 말처럼 아버지는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밖에서는 늘 좋은 사람이라고 칭송받던 아버지는 집에서 못난 남편이었죠. 저와 동생들은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도 늘 착한 아들, 딸 노릇하면서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아버지한테 참다 못해 크게 화를 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진술아, 나 정말 이대로 못 살겠다. 네 아버지 또 적금 깨서 친구 돈 빌려줬더라.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데 어떡하면 좋니? 아빠가 또요? 그래, 집주인이 제기약 앞두고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길래 은행 가보니까 글쎄 돈이 없는 거야. 네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친구 가게가 어렵다고 해서 빌려줬단다.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니는 전세금 올려줄 돈이 없다면서 서럽게 우셨습니다. 그때는 저도 정말 아버지한테 크게 실망할 정도였어요. 왜 항상 가족보다 남이 먼저인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들 생각도 좀 하셔야죠.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네? 아버지, 가족들 생각하긴 하세요? 나도 이럴 줄 몰랐어. 친구놈이 가게라는데 대출도 막혔다고 하소연하는데 내가 거절할 수가 없었어. 그럼 엄마랑 상의했어야죠. 엄마 손목 아파서 끙끙거리는 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대체 왜 그러세요? 왜 가족들 힘든 건 안중에도 없냐고요. 미안하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 친구가 급한 것만 막으면 바로 준다고 했는데 저렇게 망할 줄 몰랐다. 내가 죄인이야. 남한테 돈 빌려줄 때 못 받을 것도 생각하고 빌려주셨어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남들한테만 헌신하고 사실 건데요. 이러다가 가족들이 아빠 못 버티고 다 떠나도 괜찮으세요? 네?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마. 아빠가 벌인 일이니까 책임지세요. 저도 이제 부모님 이러는 거 지친다고요. 저는 아버지와 통화하다가 화가 나서 전화도 그냥 끊어버렸어요. 자식 입장에서 아무리 아버지라도 정말 속 터지는 상황 아닙니까? 심지어 아버진 친구들 어려울 때마다 돈 빌려주고 정작 제대로 돌려받았던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아버지 친구들은 개눈 감추듯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참을 만큼 참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아버지 성격에 지쳐만 갔어요. 결국 저는 어머니께 부족한 전세자금을 보태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부모님이 오갈 곳이 없는데 지켜보고 있을 순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친구랑 돈 거래 제발 좀 그만하세요. 지금도 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친구들 도왔는데 결국 어려울 땐 자식밖에 없잖아요.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내가 면목이 없다.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어. 한 번만 더 가족들 몰래 돈 빌려주면 그땐 아버지랑 아예 연 끊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는 가족들 힘들게 하는 아버지 더 이상 보고 살 자신이 없어요. 그래, 알겠다. 널 힘들게 해서 미안하구나. 아버지는 단호한 저의 말에 고개만 숙이고 계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 속은 편했겠습니까? 풀이 죽어서 어깨가 축 처진 아버지 모습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평생 일만 해도 밑빠진 독에 물붙는 심정으로 산 어머니는 어떠셨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 부모님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더 단호하게 말했던 겁니다. 택시 운전을 하시던 아버지라 돈벌이도 많지 않아 더 답답했죠. 그 후 어머니는 아버지가 은행 거래를 마음대로 못하도록 비밀번호도 전부 바꿔버렸어요. 경제권을 뺏긴 아버지는 더 이상 남의 편으로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믿고 기다려준 어머니도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이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는 공과 살을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살았어요. 늘 남들만 생각하는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 오로지 저를 위해 돈도 악착같이 모았죠. 그래서 서른 후반엔 대출이 껴있긴 했지만 자가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만 모으고 살다 보니까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결혼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저한테 걱정스럽게 말하더군요. 너는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차도 있는데 왜 만나는 여자가 없어? 내일 당장 결혼해도 될 정도잖아.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다 때가 되면 나타나겠지. 얘 좀 봐라.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고 네 앞에 나타나? 그러지 말고 소개나 한번 받아봐. 너 40대 되면 친구 만나기 더 힘들어. 남들 다 가정 꾸리고 애 키우고 있을 텐데 너 만나줄 시간 있겠어? 그러니까 소개팅이라도 시작해봐. 누가 당장 도장 찍고 결혼하래? 연애라도 하라는 거지. 남자는 혼자 살면 엄청 없어 보여. 친구는 소개팅을 해보라면서 적극적으로 주성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직업 특성상 출장이 많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딱 싫어할 직업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소개팅을 나가도 기대도 안 됐어요. 출장이 많은 직업이라 돈은 좀 벌었지만 가정을 돌보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개팅을 해도 별 기대 없이 나가게 됐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아내였던 겁니다. 4살 연아였던 아내는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선한 얼굴에 배려있는 모습까지 첫눈에 반했죠. 그래서 자주 밥을 먹으며 만나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때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도 참 잘했어요. 제가 장남인데 아버지와 감정이 좀 쌓여있어서 소홀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연애 시절에도 저와 아버지가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아버님 칼국수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저번에 칼국수 얘기하시길래 제가 맛집 알아둔 곳이에요. 점심시간에 같이 먹으려고 일부러 왔어요. 정말? 나까지 챙길 필요 없는데 뭐하러 신경 써? 주말에도 택시 운전하시느라 피곤하시잖아요. 점심 든든하게 드시고 커피도 같이 한잔하려고 했죠. 내가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 진술이가 바쁠 텐데. 아버지는 아내의 말에도 제 눈치를 보면서 말하시더군요. 그런 모습조차도 저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아세요. 그리고 제가 설마 오빠를 멱살 잡고 억지로 끌고 왔겠어요? 오빠도 아버님 끼니 걱정돼서 같이 온 거예요. 그랬어? 고맙다. 네가 중간에서 고생이 많다. 고생은 무슨 고생이요. 밥은 여러 명 같이 먹을수록 맛있잖아요. 어서 좀 드세요. 그래, 그래. 너희도 어서 먹어. 저는 아내의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웃는 얼굴로 식사하시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마음으로는 운전하는 아버지 걱정도 많이 했는데 남자라 그런지 표현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난 덕분에 아버지께 서툴지만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죠. 애교도 많고 가정적인 아내 모습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계기였어요. 집안에 사람만 잘 들어와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하죠. 제 아내가 딱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1년 반 정도 연애하다가 아내와 결혼하게 된 저는 달라진 집안 분위기에 참 행복했어요. 아내는 어릴 적 장인을 일찍 떠나보내서 그런지 저희 아버지께 유독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내한테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면 바로 장모와 애착이 강했다는 거죠.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싶었는데 아내는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살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아내는 정말 기본적인 것까지 장모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 바빴습니다. 엄마, 소파 위치를 어디로 두는 게 좋을까? 풍수지리 같은 거 참고하면 좋잖아. 아, 소파는 정중앙에 놓지 말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두는 게 좋아. 진짜? 아, 알겠어. 그럼 소파 색은? 이번에 소파만 바꾸려고 하는데 무슨 색이 좋을까? 거실 커튼이 무슨 색이었더라? 거실 커튼? 회색이야. 그러면 소파는 산뜻하게 베이지 계열로 해. 그래, 알겠어. 고마워, 엄마. 분명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신혼집인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장모랑 상의하는 아내가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거실 소파는 나랑 상의해야지. 여긴 우리 신혼집이잖아. 아, 우리 엄마가 풍수질을 잘 알아서 물어본 거야. 그래도 소파 색까지 장모님이랑 고르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여기 장모님이 사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이 사는 우리 집이잖아. 아, 그렇네.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동안 무슨 일이든 엄마한테 먼저 상의하고 엄마랑 결정해서 습관처럼 물어본 거야. 그때 아내 나이가 서른 중반이었는데 장모한테 의존하는 게 좀 지나친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모가 주말에 저희 집을 말도 없이 찾아온 거예요. 양손에는 반찬까지 해서 온 장모를 보고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장모님,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나, 우리 딸한테 연락했었어. 민정이가 말 안 했어? 네, 제가 못 들어서 몰랐어요. 아, 민정이가 회사일로 힘들다더니 깜빡했나 보네. 장모가 아내한테만 연락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회사일로 스트레스 받는 것도 금시초문이었죠. 종종 아내가 회사 가기 싫다는 하소연을 하긴 했는데 그 정도 말은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하는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모가 집에 오니까 아내는 입이 귀에 걸린 표정으로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장모는 가져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말하더군요. 둘 다 회사를 다니니까 냉장고 텅텅 빈 거 좀 봐. 신혼집 냉장고가 이래서 되겠어? 내가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장모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모를 보면서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둘 다 일하다 보니까 집에서 밥 먹을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냉장고는 비어있으면 안 되는 거지 사돈이 오셨다가 냉장고 비어있는 거 보면 우리 딸 욕하지 않겠어? 며느리가 남편 밥도 안 챙긴다고 한 소리 하실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그런 걸로 뭐라 하실 분 아니에요. 그건 자네 생각이지 엄마들 마음은 다 똑같다니까. 제가 해명을 해도 장모는 자기 딸 채면 살려야 한다며 냉장고를 채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냉장고를 보고 잔소리를 하던 장모는 저와 아내를 앉혀놓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둘 다 나이도 있는데 애는 언제 만들 거야? 맞벌이라 그런지 집도 엉망이잖아. 계획은 있는 거야? 저희도 천천히 생각 중이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 민정이 회사 그만두고 살림하게 해. 우리 딸이 손이 암호져서 내조는 잘할 거야. 갑자기 아내가 전업주부로 있는 게 좋겠다면서 말하는 장모의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아내마저 장모 의견을 거들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회사 다니는 거 힘들어. 집이랑 회사 거리도 좀 있고 앞으로 우리 아이 계획까지 생각하면 내가 주부로 있는 게 어떨까? 이게 딱 보니까 아내가 장모한테 또 회사를 그만두는 문제로 말했던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저렇게 말하니까 그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를 보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오신 이유가 아내 때문이시죠? 아내가 또 전화로 회사 힘들다고 말이라도 했어요? 나한테 말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말하진 않았어. 어머님 앞으로 아내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오실 건가요? 부부 문제는 부부가 상의하고 결정해야죠. 난 딸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그렇다고 언제까지 어머님이 나서서 다 결정해 줄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 문제 저희가 결정하게 지켜봐 주세요. 집까지 찾아와 장모가 아내가 전업주부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말에 그동안 참아오던 답답함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부부끼리 정하는 게 아니라 장모가 와서 결정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는지 놀란 목소리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내가 당신 일 때문에 바쁜데 괜히 신경 쓰게 만들까 봐 엄마한테 하소연해서 그런 거야. 내가 중간에서 잘했어 했는데 미안해. 내가 저번에도 그랬잖아. 우리 문제는 우리가 상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 상황에 맞게 맞춰나가지. 알겠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그날 저는 아내와 장모한테 쌓였던 말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부부끼리 상의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날 장모는 반찬을 두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는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낮의 일은 내가 미안해. 근데 나도 너무 힘들어서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했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끼리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잖아. 언제까지 장모님한테 기댈 거야? 내가 좀 더 노력해 볼게. 근데 나 정말 회사랑 우리 집 거리도 있고 요새 요새 일도 너무 힘들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던 문제야. 그러니까 당신도 같이 고민해줘. 그 문제는 좀 더 상의해보자. 내가 출장이 많아서 당신이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 텐데 회사마저 그만두면 답답할 수도 있잖아. 그 시간에 내가 집안일도 하고 요리도 해놓고 하면 되잖아. 당신 출근할 때 아침밥도 해줄게. 나 정말 잘할 수 있어. 아내는 집안일을 배워나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있는 걸 찬성했죠. 하지만 이 결정이 제 인생을 망쳐버리는 결정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부라고 너무 믿었던 제 탓일까요? 아내는 회사만 그만두게 해주면 내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아침을 해주겠단 아내는 일주일 정도 겨우 해주더니 언제부턴가 빵에 커피를 주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비싸서 시장 보기가 무서워. 막상 마트 가니까 살 것도 없어서 그냥 왔더니 아침 차릴 게 없네. 그래도 아침부터 빵은 소화도 잘 안 되던데 나 그냥 밥에 김치만 이라도 먹을게. 당신 운동도 안 하면서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으려고 해? 그러다가 배 나와. 40대 되면 배부터 나온다니까. 내가 매번 진수성찬 차려먹는 것도 아닌데 무슨 배 나올 걱정이야? 나 그냥 대충 먹고 빨리 나갈 거니까 밥 좀 줘. 밥 없어. 반찬 없어서 당신 안 먹을 줄 알고 밥도 안 했어. 뭐? 그래도 밥은 해놔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요새 바쁘고 피곤해서 그랬어. 당신이 뭐가 바빠? 이제 회사도 안 다니잖아. 그럼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나도 엄마 집에 가서 반찬 만드는 거 배우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단기간에 어떻게 다 배워. 아내는 장모한테 다 배우고 있다면서 말을 돌렸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내는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처음엔 미안해하는 기색이라도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뻔뻔해졌어요. 아예 제가 출근할 때 아내는 잠에 취해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쉬고 싶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보호자가 동행해야 된다는 어머니 전화에 저는 아내한테 부탁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우리 집에 가서 어머니랑 병원 좀 같이 가줘. 내일 어머니 수면내시경 검사 받아야 되는데 보호자가 같이 가줘야 한대. 뭐? 내일? 왜? 당신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 내가 왜 할 일이 없어? 엄마한테 가서 요리도 배워야 하는데 어차피 가서 배워도 집에서 요리 안 하잖아. 미리 배워두면 나중에 해먹을 수 있으니까 배우는 거지. 진짜 웃긴다. 나 무시하는 거야? 집에서 논다고 나 지금 무시해? 누가 무시한다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요즘에 제대로 한 거 있어? 꼭 당신한테 진수성찬을 차려줘야 잘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청소하고 빨래도 해. 내일 좋아하겠다고 회사 관둔 사람은 당신이야. 당연한 소릴 왜 해? 내일 무조건 우리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와. 집안일 잘하겠다고 했으면 당신이 한 말 지켜. 알겠어. 돈 좀 벌어온다고 엄청 멀아하네. 저는 아내한테 무조건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라고 했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면서 괜히 투덜거리더군요. 하지만 그 당시 아내는 집 근처에 살던 장모집을 매일같이 다녀와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내가 집안일은 좀 못해도 양가 어른들 챙기는 일은 잘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날 야근하고 퇴근하는 길에 잔뜩 화난 여동생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오빠 오빠 오늘 새언니가 오기로 했었다면서 근데 왜 하루종일 연락도 안 되는 거야? 뭐? 오늘 안 갔어? 아내가 분명히 가겠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엄마 모시고 병원 다녀왔어 새언니 그림자도 못 봤다고 엄마 혼자 병원 가셨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아침에 엄마한테 전화 해봤으니까 온 거지 엄마 혼자 병원 가려고 했었다 진짜야? 일단 알겠어 내가 집에 가서 확인해 볼게 오늘 고생했다 미안해 저는 여동생한테 사과하면서 말했어요 알고 보니까 여동생이 아침 출근길에 어머니께 병원 잘 다녀오라고 전화를 했다가 아내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회사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여동생이 병원에 같이 갔던 거죠 이 말을 듣고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집에 갔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TV를 보고 있던 아내한테 소리쳤습니다 당신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기로 한 거 잊었어? 아니 나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겠다고 한 적 없어 당신 일방적으로 한 말이었잖아 뭐야 어제 내가 말했을 때 알겠다고 했잖아 집안일 열심히 하겠다는 거지 당신이 집안일 열심히 하라면서 나 그래서 오늘 쓸고 닦고 반찬까지 해놨어 지금 장난해? 당신이 오늘 말도 없이 연락이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 혼자서 병원 갈 뻔했잖아 그게 뭐 어때서 우리 엄마도 병원 혼자 다녀 수면 내시경은 다른 문제지 당신 이럴 거면 내 카드 내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한 게 뭐가 있어 그동안 제 카드를 쓰고 있던 아내한테 카드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아내는 억울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나 오늘 하루종일 집안일 한다고 깜빡한 거야 사람 일하다 보면 깜빡할 수도 있지 깜빡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이게 지금 깜빡했다고 넘어갈 문제야 카드 내놔 전업주부한테 카드 달라고 하면 난 어떻게 지내라는 거야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난 당신이 내조한다고 해서 회사도 그만두게 해줬고 생활비도 줬어 근데 그동안 당신은 뭐 했는데 나한텐 권리를 바라면서 왜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진짜 일하다가 깜빡했어 정말이라니까 냉장고 좀 봐 나 정말 반찬도 해놨어 그걸 평소에 했어야지 나 진짜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카드만 뺏지마 주부한테 생활비 뺏으면 그냥 집에만 있으란 거잖아 그럼 당신 내일 우리 집에 가서 어머니께 사과드려 정중하게 사과드려 내일도 이러면 나 정말 카드고 뭐고 다 뺏어버릴 거야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진짜 진심으로 내가 사과드릴게 아내는 결국 카드를 뺏겠다는 말에 놀라 잘못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 집으로 가서 어머니께 사과를 드렸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진심으로 어머니께 사과를 드리면서 같이 외식도 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그날 저한테 전화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둘이 둘이 나 때문에 싸운 거 아니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죄송해서 간 거예요 그래 괜히 나 챙긴다고 둘이 싸우고 그러지 말어 잘 살아야지 알겠지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니도 몸조리 잘하시고요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졌을까 봐 걱정까지 하셨어요 어머니 바람대로 저도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아내한테도 아닌 건 아니라고 제대로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후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엔 청소했다고 해도 청소한 흔적이 안 보였어요 갑자기 아내가 청소부터 요리까지 섭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놀란 목소리로 말하기도 했어요 당신 요즘 집에서 청소만 해? 하리가 우리 집 오면 미끄러지겠어 봤지?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아내는 제 말에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싶었죠 하지만 제가 출장을 마치고 집에 오던 날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했어요 원래는 아내한테 저녁에 집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업무 마무리가 빨리 끝나 점심쯤 도착한 겁니다 아무 의심 없이 집 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죠 바로 집에서 장모가 청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아내는 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장모를 보고 말했어요 장모님 장모님이 왜 벌컥 열고 벌컥 열고 들어오자 아내는 인기척에 잠이 깬 겁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소리쳤어요 당신 당신 이 시간에 비슷한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어머님이 품고 사세요. 그게 좋으시겠어요? 왜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닌 건 알잖아. 지금 여기서 약속하세요. 한 번 더 저희 부부 일에 관여하시면 저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내야 된다면 전 이혼도 고려하고 있어요. 내가 그만할게. 그러니까 자네도 마음 좀 풀어. 그래서 장모는 다시는 저희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집을 나갔어요. 아내도 자기가 너무 취해서 그랬던 거라며 싹싹 빌었죠. 하지만 집에 장모가 발길을 끊으면서 귀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자꾸 못 보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려는데 못 보던 일회용 면도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아한 목소리로 아내한테 일회용 면도기를 보여주면서 물었죠. 이 면도기는 뭐야? 처남이라도 왔었어? 아, 아니야. 그거 내가 다리털 밀려고 산 거야. 이걸로 제모를 했다고? 친구가 제모할 때 좋다고 해서 사봤어.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요즘 여자들 일회용 면도기로 제모하기도 해. 아내는 제 말에 당황하더니 자기가 제모할 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옷장에서 저도 못 보던 남자 옷까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봐도 못 보던 옷이라 아내한테 물었죠. 그런데 아내는 뻔뻔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 옷, 당신 옷 맞아. 내가 당신 입고 있는 거 본 적 있는데? 내가? 난 이렇게 큰 옷 잘 안 사는데 이상하다. 그럼 내가 옛날에 사준 거겠지. 당신 옷장인데 다른 사람 옷이 있을 리가 없잖아. 저는 그 옷이 이상했지만 제가 예전에 사두고 모르는 옷인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장모가 발길을 끊으니까 집은 정말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쯤 일이 바빠지면서 아내한테 잔소리할 힘도 없었어요. 출장도 가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그저 집안일을 아내한테 믿고 맡긴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장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조금 이상했어요. 아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한테 애초롭게 묻는 겁니다. 여보, 출장 가서 언제 와? 이번에 한 5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왜?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나 혼자 있기 무서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출장도 일하러 가는 건데 어떻게 당신이랑 가. 그렇지? 어렵겠지? 숙소도 같이 가는 동기랑 써서 당신하고 같이 가는 건 어려워. 대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아니야.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어서 그랬어. 신경 쓰지 마. 요새 층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집 좀 떠나 있고 싶어서. 그럼 장모님 댁이라도 가 있던지에. 처음 듣는 아내의 부탁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라면서 둘러대는 겁니다. 어차피 장모 집도 저희 집 근처니까 저는 장모 집이라도 가 있으라고 말했죠. 그런데 아내의 이상한 행동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내와 둘이 있을 때 배달 음식을 시켰던 적이 있는데 아내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벌벌 떨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서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헬멧을 쓴 배달원이 서 있었죠. 놀란 아내를 보고 진정시키면서 물었어요. 여보, 왜 그래? 그냥 배달원이야. 나 찾아온 것 같아. 저 사람 엊그제도 우리 집 앞에 있던 사람이야. 뭐? 그게 정말이야? 저는 아내의 말에 우선 아내를 진정시키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배달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희 집은 처음 온 배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달 음식을 들고 오면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당신이 착각한 것 같아. 저분 우리 집 처음 오신데. 그리고 그냥 음식 배달하시는 분이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는데. 대체 무슨 일이야? 저번에도 집에 있기 싫다고 하더니 진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도 말하지 마.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 아내는 심지어 장모한테도 묻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니까 도저히 알 길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애들 키우는 집에서 설치한다는 홈카메라를 아내 몰래 설치해뒀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주로 출장을 갔던 겁니다. 그 후 저는 출장지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일을 하다가 추악한 아내의 진실을 알게 됐어요. 광주 출장지에서 한 통의 다급한 전화를 받으면서 진실게임이 시작됐죠. 김진술씨. 집에 불 났어요. 불. 빨리 와보세요. 네? 불이요? 저희 집에 불이 났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큰 불은 잡았는데 어서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에 저는 어한이 벙벙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불이 났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저는 우선 같이 출장 온 동료한테 양해를 구하고 차를 몰고 집으로 갔죠. 저는 경찰을 보자마자 다급하게 물었어요. 집에 아내가 있어요. 저희 아내는 괜찮습니까? 네. 다행히 신고를 빨리 해서 인명 피해도 없었고 큰 불은 막았습니다. 그럼 대체 불은 왜 난 겁니까? 옆집 사람 말로는 어떤 남자가 자긴 죽어도 못 헤어진다고 소리 지르더니 갑자기 같이 죽자면서 불을 질렀대요. 네? 어떤 남자가요? 뭘 못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옆집 사람들도 부부싸움 하는 줄 알고 나와봤다가 처음 보는 남자라서 놀랐다던데요. 경비원의 말에 저는 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갈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왜 내 집에 이런 불이 난 건지 알고 싶어서 바로 집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미리 설치해둔 홈 카메라를 돌려봤습니다. 아내가 걱정되는 마음에 설치해둔 카메라에는 추악한 진실이 그대로 담겨있더군요. 저는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이 나기 직전 어떤 상황이 찍혀있었는지 예상이 가십니까? 그 영상에는 아내와 상간남이 다투는 모습이 그대로 녹화된 채 있던 겁니다. 상간남이 문을 발로 찼던 건지 아내가 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어요. 헤어지자니까 왜 자꾸 오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난 헤어진다고 한 적 없어. 너 남편한테 마음 없다면서. 그냥 집에서 놀고 먹게 해주니까 사는 거라면서. 내가 네 남편 찾아가서 다 말할 거야.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아무리 네가 발악해도 난 절대 너 안 만나. 내가 이혼을 해도 넌 안 만난다고. 그래? 그럼 나랑 같이 죽자. 그 순간 상간남이 현관문을 걸어잠그고 아내를 거실로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둘이 또 말싸움까지 하더군요. 그때 옆집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상간남은 벼랑간 아내한테 불을 질렀던 거죠. 아내는 고통스러워했고 상간남은 문을 열자마자 냅다 도망까지 쳤습니다. 옆집 사람들은 불이 난 걸 보고 신고하게 됐고 빠른 신고로 아내는 생명은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홈카메라에 찍혔던 영상과 다른 증거들을 더 찾기 시작했죠. 작정하고 찾으니까 증거가 수도 없이 나오더군요. 바로 거실에 있던 월패드에 출차 기록이 남아있던 겁니다. 아파트 입구로 출입하려면 몇 동 몇 호에 가는 건지 말해야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나선 차가 제가 집에 없을 때만 왔다 갔다 했던 게 딱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불을 질렀던 날은 당황했는지 차도 그대로 두고 몸만 도망갔던 거예요. 결국 아내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은 채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난 대가는 너무나 참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는 저를 배신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아무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집안의 남자를 끌어들인 여자를 더 이상 아내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강한 분노가 들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믿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라는 여자가 집까지 찾아와서 출근하는 저를 붙들고 소리치기 시작하더군요. 자네 진짜 이럴 거야? 그동안 우리 딸 외롭게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나쁜 사람 취급을 하나? 뭐요? 지금 당신 딸 바람난 게 내 탓이라는 거야? 진짜 쌍으로 정신 나간 모녀였네. 품에 끼고 살던 딸이 사고쳤으면 가정교육을 못 받은 거지. 그걸 왜 내 탓을 해? 당신이 딸 자식 가정교육 똑바로 시켰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 예미의 그 자식이라고 딱 당신들을 보고한 소리 같네요. 뭐? 지금 달린 입이라고? 이제 막 가자는 건가? 아무튼 나는 이혼 못 시키네. 여자가 한 번쯤은 외로워서 한눈 팔 수도 있는 거지. 뭘 새삼스럽게 이혼을 한 해 만에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 새삼스럽게요? 정말 고맙네요. 다시 한 번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들게 해줘서. 그리고 당신이 인정 못하면 어쩔 건데. 증거가 차고 넘쳐서 이건 내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라고. 난 위자료부터 정신적 보상까지 다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당장 꺼지세요. 전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 당장 돌아가라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버티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경찰서에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 마지 못해서 내게 쌍욕을 하며 나가더군요. 전 그 모습을 보고 지금껏 저런 인간에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절 스스로 원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곧장 아내 짐을 전부 싸서 장모 부동산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박스에다가 크게 이런 말까지 써놨네요. 잘난 따님께 꼭 전하세요. 요즘 바람을 피고 싶어도 능력 없으면 못 핀다면서? 위자료 정신적인 피해보상 청구할 테니 꼭 보상해.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받아낼 테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 후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전 아내가 바람을 폈다는 걸 알고 친구들까지 대동해 장모 부동산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주 부동산을 깽판을 치면서 소리치셨대요. 정신나간 딸을 시집 보내놓고 우리 아들 탓을 해? 왜 멀쩡한 남의 아들 인생에 스크래치를 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신 영업 방해로 고소당하고 싶어? 고소해! 내가 뭐 그딴 게 무서울 줄 알아? 내 새끼 인생 망치는 것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여기 부동산은 분류나는 것도 옹호해주네. 그러면서 아버지는 부동산 밖에 구경하던 사람들을 보고 목청 높여서 소리까지 쳤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마음껏 외도하고 싶으면 여기서 집 알아보세요. 여기 주인이 외로우면 바람도 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오면 아주 마음 편히 바람 필 수 있는 집 알아봐 줄 거예요. 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치니까 전 장모가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들을 말리고 아주 난장판이 됐던 겁니다. 결국 장모는 부동산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저희 집 근처에 살고 있던 집까지 내놓고 도망치듯 이사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내는 치료를 받는 도중 제게 울면서 전화가 왔더군요. 목소리는 다 죽어가는 것 같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그래서 이렇게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거잖아. 나도 당신한테 사랑받고 싶었다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런 짓을 저질렀겠어. 당신은 내 생각은 안 해? 뭐? 네 생각? 뭐, 외로워서? 외로우면 아무렇지 않게 바람 펴도 되는 거야? 내가 받은 상처는, 내가 받은 고통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네 모습을 보니 정말 정이 떨어지고 진절머리가 난다. 아니야, 아니야. 나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어. 지금 내 모습이 어떤 줄 알아?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을 보면 화상 자국 때문에 소름이 끼쳐. 이런 고통을 받는 내 기분은 알기나 해? 나 죄값 이렇게 다 받았잖아.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살게. 이제는 절대로 당신한테 상처 주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아, 어쩌냐? 이미 기차가 떠나버렸는 걸. 넌 네가 말했듯이 네 그 흉악한 얼굴을 보면서 평생 반성하며 살아야 될 거야. 그리고 이 전화가 마지막이 될 거고 우리 다신 보지 말자. 전 이 말을 끝으로 아내와의 인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전 이혼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했고 위자료와 정신적인 보상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간남도 예외 없이 고소를 진행했는데 그 상간남은 저희 집에 불을 지른 대가 그리고 스토킹과 협박 등의 죄명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지금은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고소로 응징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승소했다고 해도 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그런 저를 위로해 주면서 말해 주셨어요. 아들아, 사람한테 배신당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가족이 있다는 걸 잊지 마. 힘들면 못난 애비한테라도 털어놔.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모질게만 말했는데 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아니다. 가족끼리 잘못이 어디 있겠니. 네 말대로 가족이 먼저지. 난 너만 무탈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다시 든든한 장남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마. 항상 네 뒤엔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그때 저는 아버지와 뜨거운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진만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힘든 순간이 닥쳐오니까 가장 먼저 나서준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식이 혼자서 비를 맞고 있을 때 기꺼이 같이 맞아주는 건 역시 부모님뿐이더라고요. 비록 저는 이혼하는 부류를 저질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로 살고 있답니다. 원래 살던 집을 팔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이제 정말 결혼 생각도 없고 부모님 건강하실 때 좋은 구경이라도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인생 살기 아무리 팍팍해도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긴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잠깐의 쾌락은 순간으로 끝날 뿐이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조금 힘들어도 오랜 정성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는 한평생 함께하는 가족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원수 같아도 가장 나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 가족뿐이더라고요. 이제 곧 연말인데 연말에는 친구도 좋지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진심을 나눈다면 화목한 가정으로 거듭날 거라고 믿습니다. 긴 제사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긴 제사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